안팔을 못 입겠어. 뭐지? 여기 일본이야? 뭐야? 아 전에 왔던 데인데 여기? 신기하다. 아 인스타에서 봤던 거 같지? 이쁘다. 프레미엄 모르츠 모르츠가 뭐지? 그런가 봐. 오코노미엑이랑 야채와 봤는데. 일본. 카레씨로 입장하는 카레씨. 여기 햇빛이 한 줄에 딱 들어오는 게 되게 이쁘다. 우리 이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우 없어? 새우 고울 아니야? 응. 먹자. 먹어. 이거 올려먹어도 맛있다. 진짜 죄다 일본어다. 진짜 죄다 일본어다. 귀엽다. 응. 예쁘다. 진짜 여기 뭐야? 도쿄야 뭐야? 도쿄야 뭐야? 여긴 뭐야? 신기하다 니 이름이.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처음에. 너무 귀엽다. 나는 침대에 계속 돌아다녀봐야 되는데 빨리 가자 우리야 신촌 보기 전에 또 까먹어 보다 근데 거기는... 이쁘게 잘 나 봤을 때 왜 이렇게 오지 못한 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아니 좋은 거 그런가 스마스는 보이지 않는 종이에요 뭐야? 안 보인다 온다 온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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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다 우와 여기가 맛집이 났다 안녕 뭐야 네비 따라가면 되잖아 하지마 나 카메라 터져있다 완전 찜하다 자기야 나도 용돈 줘 나도 줘 비비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나같은 사촌놈하고 어디있어 그치? 용돈 주지 용돈 준거 밖에 없네 더 잘해줘야겠네 나 얼마전에 고촌동생한테 돈 받았잖아 일본에서 그냥 직접 창구해서 했거든 수술이 진짜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플로 하니까 되게 싸다 수술가 일본 1.5%래 지금 내가 쓰는게 모임이라는 어플인데 모임 일본으로 보낼 때는 진짜 싸네 뭐 그런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국제성금하는거 원래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며칠씩 걸리는데 얘는 3-4시간 만에 간다더라 학생은 1.3% 수수료 아 그것도 있다 할인쿠폰 첫회 송금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인쿠폰 준다 그전에 송금수수료 2000원밖에 안드나 헐 대박 대박 와 맛있겠다 비비큐 진짜 얼마이다 근데 닭다리 두개 다 양보할게 닭다리 두개 다 양보할게 여기 많이 넣는 거 같은데 응 굿 굿 굿 이게 뭐야 다리에 뭐 붙어있다 좋은 맛을 해 음 음~~~ 음~~~ 난 손으로 먹어야 돼 네 손으로 먹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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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긴 한데 너무 좀 민태? 신뢰 되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뜨거워 먹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 머리 박아주면 해 아 귀여워 아 돈처럼 귀여워 먹지 마라 난 제가 꺼야 뭐 덥어? 잘 왔구나 아이 진짜로 자 씻어봐 빨리 으흠 여기 백업소리가 아주 귀엽다 네 와인을 왜 먹는다 이 시간에 지금 뭐 신경말 9시반밖에 안됐나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그래 너무 많이 찍어 너무 많이 찍어 심폐 걸지 말지 니가가 인연이네 진짜 안맞은 것 같네 도토리 같다 안돼 안돼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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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했다 니가 술 먹어서 그래 니가 술 먹어서 그래 너무 맛있어 다음은 연장회 아니면 수업 도착이에요 수업 도착 너무 재밌어요 dezom 잘춘 지배 지배 잠잘 지배 감사합니다.